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쿠팡맨 저 데스 스트랜딩 만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need for speed hit 라고 어 11월 8일날 발매된 게임인데 쿠팡맨이랑 같은 날 나왔죠 근데 이제 데스 스트랜딩 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좀 더 높기도 했고 그걸 먼저 받아서 쿠팡맨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리뷰 쓰고 천천히 다른 게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견적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쉬는 날이기도 하고 틀어봤습니다 쿠팡맨 엔딩을 보고 리뷰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나씩 하면 다른 게임이 너무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한 4개인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리뷰용으로 받은 건 아니라서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 지만 저거는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아우터월드도 리뷰용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제가 쓰고 싶어서 썼어요 그냥 리뷰용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안 써도 되는데 재미있어서 써봤죠 니트포인트는 아까 일단 잠깐 켜봤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맛만 한번 봤고 음 어 아까 틀어서 프로로그 잠깐 하다 껐는데 그 부분 다 날라갔을라나? 아니면 다 저장돼 있으려나? 다 날라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녹화 처음부터 하게 아 그러니까 제가 요새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딱 아 다 날라갔네 그 부분 프로로그 플레이 어떻게 딱 레이싱게임을 하게 된대 이제 뭐랄까 이렇게 레이싱게임은 대체로 좋은 음악을 많이 넣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포르자 포라인트 그 음악들은 이미 어떤 유명 가수들의 곡들이라 다 킹작권이 걸렸거든요 저작권이 아마 니드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창출은 당연히 안 될 테니까 제가 아마 니드포 오늘 영상 녹화번호를 올리더라도 다음보다는 딱히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녹화 안하고 제가 하고 싶을 때만 대충 깔짝깔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작권 올려서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녹화랑 방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녹화를 틀어놓고 게임을 하는 거랑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대충 하는 거랑 하고 싶어서 편하게 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어차피 수익창출 안 되니까 그냥 이리포는 역시 달리는 맛이 있어요 속도감이네요 속도감이네요 이게 짱이네 경찰 들어갔네 쇼 하아 쇼 이루 너 왜 나 적히냐 이루포가 이틈 게이지 차는 조건이 뭐였지 이루포가 옛날에 드리프트였나 안 차네 가버렸어 왜 경찰 떴다고 우리는 죽으라는 거야 부딪치면 차는 거는 번아웃이었나 어 경찰에 많이 붙었는데요? 어 경찰에 많이 붙었는데요? 어 으씨 얘가 쳐버리네 정말 저도 이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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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끼리 뭐 잡혀가는거야? 여기서? 프로로그가 잡혀가는건가? 뿌락치 활동하나? 사람 죽였네 저 경찰이 아, 차만 떨어진거구나 차만 떨어진거구나 차만 떨어진거구나 차만 떨어진거구나 차만 떨어진거구나 이 쇼가 주인공이야? 이 쇼가 주인공이야? 이 쇼가 주인공이야? 여기 뭐하는거야? 메시지를 보내줘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에이, 에이! 우리 카메라가 있다! 쇼, 기다려 슬, 기다려 이날이 Cody 준비됬어 저 팀은 우리 로그인공이 어떻게 하는건가? 이 쇼가 이 쇼가 여기서 이제 이 쇼가 다 알아볼거야 내 교체로 나한테 사망차를 해놔 뭐야, 자막이 나오다봐요 아, 아 좀 전에 나왔던 그 자막인가 보다 아, 당신은 이 쇼가 더 smart 이건 더 이상이야. 메세지로 보내야지? 메세지로 보내야지. 너, 도로에서 꺼내어. 너, 여기 여기 있는 그룹이 다시 만나면 그 차를 함께 함께할 수 있잖아. 알겠어? 앉아. 친구들에게 말해. 니들이 물어줘야되는거 아니냐? 안 물어줘? 그래 이씨 어떻게 되고 있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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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뭐지? 너의 차가 어디있어? 헤이! 이거 다행이다, 아나. 난 다행이다. 내가 빈투어라에 돌아가고, 내가 뤼키와 함께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룹이야! 더 이상은 아니야. 다행이다. 뭐? 빈투어라에 그냥 빈투어라에 걸어 줄거야? 넌 자신있어 음악은 좋네 아, 네. 확인해봤어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쇼야? 조야. 좋아. 죄송합니다. 편하네요 I got a CID Cops and Cist Out of town, huh? There's Lucas How can I help you? The word is, cars out of here can compete Well, they can This for the showdown? Yeah, I just want out there and race Look, I'm not gonna lie The man's been crazy past couple days, so Stocks down, but Got these ready to go They're not top of the line, but They're good Why don't you take a look? See if you're interested I can't take a look at the car I can't take a look at the car Nissan Chevrolet? Chevrolet Ford Chevrolet is absolutely not Yeah, wait a minute I can't take a look at it I can't take a look at it I can't take a look at it Chevrolet camera Why don't you take a look at it? Ah I can't take a look at it Is it okay? Is it okay? No, what? I can't take a look at it If I can't do it It's okay Ford Ford Must play M3 Ford Yes Ford American classic I can't take a look at it Also, it can't take a look at it Really good Ford Ftile 그녀는 완벽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 돈은 레이스에서 따스 줄게 오케이, 어디에? 너는 몇몇의 레이스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곳은 다 길게 그곳에 있는 곳은 다 길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갑시다 클램시티에 오신 걸 마냥합니다 오 오픈월드가 없다 이것도 약간 호라이드네이시고 약간 호라이드네이시고 너 레이소? 나아, 저의 오맨이예요 프렌토 리베라 스크린 우리의 두 손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두 손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챔피언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가라지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가라지에 의해 우리의 가라지에 의해 슬시간만큼 이런게 있네요 슬시간만큼 이런게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레이스 한판 뛰고 일단 그래픽은 괜찮은데 시작해봅시다 맛은 한번 봐야지 아 디스진 장난 아닌데 야 꺼져 야 꺼져 아 차가 되게 무겁다 핸들링이 야 따라잡기 힘들겠는데 야 좀만 천천히 가봐 하하하하 어 야 그만 좀 넘어가라 얘들아 컴온! 우리는 그냥 half way 넌 그냥 뛰어 쎈데? 매우 꽉 쎈데? 어 바로 포인트인데? 아 검색을 할걸 그랬네 아 슬시간만큼 야 차가 쓰레기인데 좀 사기친거 아니냐? 형 다시 한번 해봐 사기친거 같아요 아무래도 눈탱이 맞았네 아니 뭐 좀 굴러가는 차를 주셔야지 진짜 바퀴만 굴러가는 차를 준거 아냐? 아 이런거는 1등으로 딱 끝내줘야되는데 아니 왜 자꾸 나 북으로 벗어버렸어 감속을 하면 애들이 그냥 미친듯이 치고 나옵니다 니트로가 없어서 이런거니까 또 또 또 또 여기서 여기 아무리 적응단계라도 맥선대 아니 진짜 가고 씨 자아 패트버튼 연타에서 탭으로 가지고 탭 가지고 방영작을 하는거야 다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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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레이싱게임마다 감각이 다르다 보니까 원래 이런 과정이 있어요 레이싱게임마다 고생하자 어느정도 쫓아가잖아 뭐지? 엔진 트러플 아 이걸 박으면 안되는데 덱스 처음에 너무 치고 나간대 만회할 수 있다고? 그럼 니가 좀 멈추던거다 인마 너무 크게 돌았다 아 아 가능성이 있는거죠 되는건 아니에요 그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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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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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 안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기 후에 뵙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시작! 무름만보여 아! 어! 잠깐만! 안 돼! 꺼져 몸으로 막으면 되지 어! 안 돼! 텍스야! 텍스야! 가슴하 이 새끼야! 아니 이게 이제 아... 아 다시 아 좋았는데 아 거기서 박았어 야 이게 이게 보통난이더라고? 잠깐만 너무 빡설네 아니이 초반에 추모를 못 하면 각이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첫발이 좋아지면 되겠는데 지금은 진짜 실력발인거 아니야 왜 인으로 들어왔을까 아웃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냥 깹시다 귀찮다 진행은 해야지 자리를 안내줘 자리에 브라블를 자리에 브라블를 잡으러 가기 자리에 브라블를 예수 자리에 브라블를 2등 지금 가면 내 첫째까지 삼성으로 그냥 끝내줘요 2등까지 가면 죽겠는데 전에는 목숨이 났어요. 상상 미지게 힘들 것 같아. 바로 뛰기. 배처럼 들어오는데? 야 너 목숨이 드란투리스모 아냐? 아... 거기서 방속이 안 되네. 왜 그러냐? 오케이. 너는 경쟁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랩에서 약해요. 말이 필요 없지. 차 말 안 듣던데 임마? 일단 네비 따라가자. 제일 좋은 거 맞아. 다잠깐만이 다잠깐. 내가 매장에 있는 건가요? 내가 가입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너 구매할 수 없을 때. 한 번 말해? 너는 계속 경쟁하는 밖에서 그녁이 진심을 할 수 있을지. 이 정도는 꼭 가입하는 게 없을 수 있을까? 내가 예전하자, 너는 돈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더욱 큰 대가가 있다가 더욱 더 많은 비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주신가? 이 정도는 그냥 공개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다잠깐. 그것은 단순한 것이다. That's it, you? He's buying that nitrous kit. I'll keep that in mind. You buy a car for me, and the aftercare comes the standard. Doesn't matter how great a driver you are. Everyone needs a good mechanic. And that's you, huh? You want to take on palm city by yourself? Be my guest. Just saying, it's easier for someone to go back. If you're headed to the park shop, you might as well swing by the old raceway. It's abandoned now, but that over saw a lot of action back in the day. 웬만한 건 다 박아서 치울 수가 있나요? 음.. 스트리트 레이스가 돼버려서 다.. 어? 건너뛰어버렸는데? 건너뛰어버렸는데? 일단 저 에나라는 애랑 같이 하게 된거죠? 니가 에나냐? 정보파운드 어쩌라고.. 뭐라고? 아 부수라고!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되겠지요 그.. 저런식으로 하면은 탑페이어가 정신되는거죠? 탑페이어가 이게 게임이니까 아무렇지 않은거긴 한데 뭐랄까.. 레이스 4등을 했는데 아까 5,000달러를 그럼 이.. 세계관에서 만약에 이게 실제면 사람들이 일을 안하지 아니.. 아니.. 4등 했는데 500만원을 줬어 쉽게 말해서 1등도 아니야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당연히 가끔은 게임이 부러울 때가 많아 1등을 가야 1등을 가기 2등을 가기 3등을 가기 4등을 가기 1등을 가기 이 에나를 따라 해변 레이스에 도망간다 날전하라고? 깜빡이 안 켜? 아, 잠시만요 가기로 갈거니? 빨라 빨리 갈거니? 얼굴 스포 하네 너는 정신이 없나? 그린 호흔 들리지 않나? 내가 말하는거야? 넌 넌 너로 말하는거야 나는 너머루 1가 있어 그리고 너는 잊지 마세요 나 돈 벌어서 좋은 사람 차 절 남았네 이씨 넌 너로 말하는거야 내가 제일? 하나도 좋은 거 붙인다 너무 바쁜다 이 회전하라고? 식감빡이 오케이 갑시다 어디 한번 달려봅시다 목표가 1등이라고? 에나도 같이? 일단 케니만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니키타 여기도 껴? 아이씨 아이씨 핸들링 겁나 무겁다 진짜 무슨 파워핸들이냐? 아 파워핸들 안박힌 트럭이냐? 와.. 힘이 필요한 파워핸들이네? 아 그지같다 진짜 알았은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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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석도 졸라 심하네 차이가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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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차로 잡히지 않고 은신차가 어딘데요? 저기가 은신차야? 아닌데? 아이씨 차고로 가면 은신차 으음 이거 한판 더 뛰고 가자 피오네 어 정찰이다 어 안돼 나 레이스 뛰어야 돼 꺼져 나 레이스 뛰어야 된다고 꺼져 레이스 뛰어야 돼 아 포드 버스팅 나야 임마 나 차고 어딨어 차고 쉬고 오는데? 이렇게 작아 컵 지지는 줄 알았네 성추 해보겠니 버스? 오나 오나? 멀어지면 모르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가서 돌아보자 안 보일거야 안 보일거야 안 보일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레이스 띄고 갈라 그랬는데 짧나네 오 8,000원 오 2배 개꿀 2렙 됐어요 가장 높은 명성을 향하여 가장 높은 명성을 향하여 또 에나야? 5분정도 걸려 5분정도 걸려 오 오 오 내가 만났어 오 오 엥 엥 제 부모님은 너의 큰 도돌을 보내봐 그거는? 그래도 알았으면, 한 경기 전기차의 비속에 있어서 그녀는 그 아름다운 나라 누군가 그 분이 진짜 잃어버렸어? 아니요, 저 수학생을 rela 또 들었어요 당신이 그냥 배운 게 그냥 비벼서 그들의 그룹을 잃고 있으면 그런 증거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 저는 그리고 그룹은 그룹은? 그들은 그룹 없지 아마 그룹은 그룹을 찾아봤는데 아우, 너는 그런 생각이야 아니, 근데 최근에 얘기 듣고 있어? 폭발은 아직도 게임을 못해 봐봐, 칼리엔데 뭐라고? 폭발은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내가 똑같은 말이야 그럼 그렇게 말해, 미카아 뭐? 너 그렇게 말해? 어디에 앉아있어? 좋은 질문 가라지? 네 여기가 항상 기다려있어 자막이 약간 타이밍 늦네 데뷔 완료 해선같이 데뷔했네요 해선같이 1등은 한번도 못한 데뷔 맘에 안되는데 스타더 크루에 합류했습니다 뭐 할수있는게 거의 없구만 아 22틀로 다는거야? 비싸다 고작 1올나가?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헤인트라도 바꿉시다 헤인트라도 바꿉시다 레드 카본 어 카본 답없는데 크롬 크롬 멋있다 이렇게 데카를 하나 붙일까요? 아냐 귀찮다 귀찮아졌다 랩 커스터마이즈 메인 아이디어여 돈이 필요하긴 한데 명성이 오르면 돈도 같이 오거나 일단 베이부터 갑시다 여기서 녹화좀 바꿔갈게요